내 이름은 에드워드 나는 여엔지니어 내 머리카락은 알파벳 E를 닮았지 오늘 아침은 뭘 먹을까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계란, 에그 에드워드, 서둘러 지금 몇인 줄 알아? 걱정 말아요, 계란 아주머니 지금 나가려고 했다구요 흠흠 아니, 지금 나간다며 아, 나가요, 나가 아이고, 저러다 늦겠네 마침 도착했군, 코끼리, 엘리포트 코끼리를 타고 간다고? 이러다간 저녁에 도착하겠어 여보세요? 에드워드,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갇혔어 어서 가서 엘리베이터를 고쳐줘 사람들이 갇혔다고? 도도도, 독수리? 이거? 에드워드, 저 엘리베이터인가 봐 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걱정 말아요, 내가 고쳐줄게요 다 됐다! 8층, 8th floor 고마워요, 에드워드! 에드워드 대단해! 다시 받는걸? 별거 아니라고요? Egg Elephant Eagle Elevator Eight